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종욱 강사 인사드립니다. 서울 관악구 제1성도교에서 건강웃음집회를 했는데요. 대박났습니다. 그런데 동영상을 1시간짜리 찍었는데요. 잘못해서 망 없어졌어요. 부장님이 찍어주신 거 잠시 올립니다. 여러분 함께 힐링하세요. 여러분 함께 힐링하세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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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